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잘했습니까? 네, Responsive Style,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네, 올라간 갈라.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뭡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요안 같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세례요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례요안이 많은 사람인가 그때 당시에 어서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를 데려와다가 자기 여자친구를 삼았어요 잘한 짓입니까? 잘못한 짓입니까? 잘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잘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잘한 게 아니죠 죄 아닙니까?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요안이 왕 넌 너무 잘못된 일을 했다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왕이 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요안이 목 잘려서 죽었어요 세례요안은 바른 말을 한 사람이다 세례요안은 바른 말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사회에게 이런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If a church is a place to insist this is right, this is wrong, the church is wrong.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려워요. Am I difficult to understand? 아니, 바른말을 하는데 맞는 거잖아요. If we say something rightful, that's okay. 근데 내 말은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What I'm saying is church is not a place to do that. 교회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도와주는 곳입니다. Church is a place to a spiritually thirsty people helping them with the Christ. 근데 교회가 만약에 그런 사회운동이란 말 알아요? 사회운동. Social movement 사회운동하는 데가 아니라니깐요. 사회운동하는 데가 아니라니깐요. 교회는 정의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정의. Justice. Church is not for justice. Justice. You know the justice, right? What's wrong? What's right? 네. 교회는 그가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에 있는 단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야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립시다. 항상 그걸 펴놓고 해야 돼요. 14절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 네팔이나 필리핀에도 많을 거예요. 네팔이나 필리핀에도 많을 거예요. 혹시 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seen that? 그리고 방언 알아요? 방언 말하는 말은 몰라요? 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기도를 깊이 하다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악 기도할 때 있어요. 그걸로 방언이라고 네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불교에다가 우리나라 불교에 있어요. 교회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는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죠? 네 교회에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원하는 거죠. They need something of a miracle. 그런데 사람들은 고고하는 교회에서는 이 성경은 별로 잘 안 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They don't really read the Bible. They try to do something you know of a miracle. And they don't care about the message and the word of God. 그게 엘리아식 복음이에요. That's the 엘라이자 가스피. 그래서 엘리아를 그리고 수사마자로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Those kind of people when they pray they listen to something. 그래서 바로 성경 읽을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formulated They think talked to us directly about this Bible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It could be God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귀신이면 어떡할래요? 그런 식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식 복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누구라고 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라고 했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수르가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수르가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스에 걸니 마치세요. 굶으면 밥도 주고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요. 그러니까 자선이죠. 자선이 영어로는 charity. 교회에서 그걸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 7시에 역 앞에서 거지들한테 밥을 줘요. 그런데 그는 또한 예레미야 안 보인다고 해요. 그가 아직도 밥을 줘요. 그가 계속 배고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을 줘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일어나서 밥을 줘요. 그는 좋은 일이죠. 그는 좋은 일이죠. 그는 정의 일이죠. 그런데 그런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NGO 단체에서 하면 돼요. 교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보험입니다. 예레미야 보험입니다. 예레미야 보험입니다. 예레미야 보험입니다. 예레미야 보험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아감복다. 선지자. 아감복다. 선지자 같다. 선지자. prophet. one of the prophets. 선지자. 선지자가 많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썼잖아요. 아감복다. 거기 보면 구약에 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저것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잡혀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야 한다. 저렇게 사야 한다. 그만큼은, 그런데, 살아있게 살 수 없나요. 그는, 살려면, 그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감복다. 그래서, 그렇게의 율법을 먼저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다 좋은 것이잖아요.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They are all good. 맞잖아요. 바른 이야기를 하고. They say the rightful speech. 그리고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도 고치고. With the power to heal the people, disease.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Like Jeremiah, help others. 그리고 개인이 바르게 살고, 법대로 살고. They are always following the law. 그럼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What is wrong? 그런데 좋은 거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It's a good thing, but it's not a gospel. 복음이 뭐냐면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어요. What is gospel? God, human beings, they live together before. At the beginning. 그런데 인간이 죄 지었잖아요. But human beings committed scene.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So that's why we are separated. 그래서 인간한테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So, for human beings, there are so many troubles and problems. 왜? 하나님을 놓쳤으니까. Because they lost hold of God.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So, it's to meet God again.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못 가요 스스로.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Why? Because human beings has fallen already.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That's why we call human beings is sinner. What is sin? What is sin? 사람 돈 훔친 것? stealing money? 욕한 것? saying bad words? marking on someone? 그런 것을 제가 알지 않아요. That's not a sin. 그게 죄지만, 진짜 죄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 모습으로 왔어요. 그게 예수님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끝이 끝나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깊은vis으로 petrking을 간rul plat, 예수님을 주 pagar, 예수님 for tribe, 예수님을 누utch 본 것을 다시 불러phere, 예수님을 취해 보 Patt már sungaffe, 예수님과 함께 perché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것을 불러ORE라고 소식을 불러요. 잊은 Jerry said,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ession 하늘로 올라가 gamпа 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다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He sent us the Holy Spirit 이 세상에 to this world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So now we have a way to meet God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This is not a truth that in other religions are talking about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the Bible it says Only Jesus is the way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왜 너희만 맞다고 이야기하냐 And they might say Why are you insisting that you are only the truth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But it's the Bible 다른 사람은 없다 There's no other man 인간의 죄를 싣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That's why we call Jesus Jesus the Christ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겠다는 거예요 He did this three ministries 한 가지예요 세 가지지만 한 가지지 It's three but it's one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He opened a way to God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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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16절 시작 사이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좋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보고입니다 그것은 교수님 그게 이 성경 66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we have no choice this is the gospel 내가 네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I met so many 네팔리 people 다는 안 만나봤어요 I could meet all of them 근데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다 맞은데 결국 하나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y say all are right and if you go to the end of the way you can meet together 근데 성경은 달라요 but the bible is different 다른 길로 가면 잘못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if you go to the other ways you will step on the edge of the hill the valley 예수님만이 진짜 길이다 only Jesus is the only way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because you should solve this problem 그래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게요 I'm going to pray for you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른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Lord may you lead us to realize the gospel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so that we can really become a child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in Christ Jesus name we pray Amen